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. 오늘 눈이 꽤 많이 왔어요. 눈이 오니까 즐겁죠. 저희 업계에서는 포상입니다. 눈이 오면은 오늘 눈길 살짝 돌릴만한 곳에 왔는데요.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자자자 눈이 왔는데 살짝 돌릴 수 있을까 근데 안 돌아가 차가 이렇게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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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돌아가요 차가 아주 반짝 반짝 하느라 이럴때는 어떡하냐 바로 필살기 버튼이 있습니다. 눈길에서 필살기 바로 요거죠 DSC 비활성대 스마트에서 롤드에서 스마트에서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